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준석 뒤집어졌다 왜 이준석이 자멸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지 역대급 칼럼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놓고 이준석의 자멸을 구구절절 육하원칙에 따라 데일리안이 써냈습니다 데일리안은 소년 등과 불행의 전형 이준석 새로운 정치기대 철저히 저버린 권력욕의 어른 정치 당대표 취임 반년 만에 스스로 판 무덤에 묻히며 이준석이는 자멸할 것이다 라고 대놓고 역대급 칼럼을 써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를 질타를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도 너무너무 흡사한 이번 칼럼 잘 아시는 것처럼 말 한마디에 우주가 빗기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이 갚으며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세계관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이준석이가 한 언행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자행했던 국정농단과 같은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작정을 하고 이준석이가 이야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키워준 박근혜 퀴즈 이준석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강영석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탄핵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반드시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탄핵되어야 윤석열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소식도 이준석이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본심이 드러났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잘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의 경막함이라고 할까요 이준석이의 경솔함이라고 할까요 이준석이의 사람 덜 됨이라고 할까요 매일매일 드러나는 이준석의 철면피 데일리아는 소년등과 불행의 전형 이준석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왜 이준석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이연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쉬운 법이다 울산 봉합은 미봉 즉 급하게 두루 꿰매 일시적으로 진실을 가린 것이었다 피차 마음에는 안 들지만 판을 업고 갈라소기보다는 웃으면서 포홍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갈등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누가 이준석이가 나이가 더 많고 행동이 더 느리고 생각이 많은 쪽은 그 거짓말을 더 오래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더 어리고 자기 성격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빠른 쪽은 그 거짓말의 거짓말이었음을 얼마 못 가 스스로 폭로하고 만다 나쁜 의미에서의 낭중지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소년 등과 소년으로서 과거의 급제함 소년 등과는 예로부터 중년 상처 노년 빈곤과 함께 인생의 3대 불행으로 꼽혀왔다 너무 일찍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후에 인생이 오히려 순탄치 않다는 것이다 안하무인이고 자기 생각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것이라는 아집을 보이기 쉬워서이다 재승박덕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은 소년 급제 1불행과 재승박덕의 전형이다 시훈이 그의 편에 붙어서 36세 영선이라는 제1야당의 리더 자리에 올랐다면 그리고 수십만 명의 당원들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물론 보수 정당을 지휘지하는 국민들이 소년인 자신을 대표로 존중하고 자신의 일거수 일터족에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다면 매사에 몸들바를 모르고 불철주야 그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려고 노력했어야만 했다 이준석은 뭐다 한마디로 기고만장했다는 이야기죠 애오른 이준석은 이것을 모르고 까불었고 까불었다 세대교체에 위한 새 정치를 고대한 국민들을 이준석은 실망시켰다 취임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그가 보여준 건 인기에 취하고 그 인기를 더 높이고자 하는 유치한 언쟁과 땡깡부리기가 전부였다 대여투쟁이라는 건 그의 사전에 없었고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과제 대위는 그의 안중 이준석의 안중에 없었다 이준석은 자기 정치를 위한 말과 글장난이 취미이자 업무였다 날이면 날마다 sns 지리고 방송에서 특히 친 문재인 정부 쪽 부르면 열리를 마다하고 달려간다 김어진이가 오라면 이준석은 무조건 달려갔다 분란을 부추기는 방송은 뉴스가 될 만한 말을 툭툭 잘도 하는 그를 매우 좋아한다 수련자 섭외에 늘 어려움을 겪는 매체들은 이준석처럼 부르면 지남철 모양으로 끌려오는 유명인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그래서 단골손님으로 부르게 된다 이준석은 2030 젊은이들의 우상이고 진보적 보수 정치인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상표가 붙어 친정부, 대깨문, 언론은 물론 진보 컴플렉스를 가진 우파 매체 기자들로부터 꽤 우호적인 대접을 받아왔다 그는 이 잘못된 편애를 국민적 젊은층의 인기로 오판하고 경고망동했다 이번 일이 일어나기 18일 전 그런 건 또 언제 배웠는지 옛날 유명 정치인들이 그랬듯이 근무지를 이탈 지방 도시들을 돌며 태업 시위했다 사람이 좋은 또 무른 이당 대통령 후보 윤석열은 친절하게 그 지방으로 내려가 소년을 껴안았다 이준석은 위기양양했다 이때 알만한 사람은 이준석 이 소년이 곧 또 그 버릇을 숨기지 못하고 망동을 벌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3주도 못되 그 예언은 적중했다 이준석은 이준석이고 소년은 소년이기 때문이다 혹자들이 중2병이라고 하니 다른 이들은 중2를 모욕하지 말라 초딩이다 이준석은 초딩이다라고 사춘기 철부지 같은 36세를 아예 초등학교 수준으로 격화시키기도 한다 이준석은 지난 여름 당시 경선 후보였던 원희령에게 통화 중에 저거 곧 정리된다고 말했다 저거는 윤석열이었으며 검사일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고 토론 실력도 부족한 그가 토론에 몇 번 거치기만 하면 도태될 것이라는 오만 방자한 예상을 당시에 이준석이 했다 그는 윤석열이 처음부터 싫었고 그를 경쟁 상대로 인식했다 자기 인기와 영향력을 빼앗아갈 윤석열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하루빨리 사그라지길 바래 경선 토론의 횟수를 대폭 늘렸다 그리하여 윤석열보다는 덜 버거운 홍준표가 역선택 표를 통해서라도 그를 꺾어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하지만 윤석열이 윤핵관들의 충성 봉사와 함께 이전 투구에서 살아나 당 최종 후보로 확정되자 이준석의 악몽은 시작됐다 그의 태엽은 그 악몽을 떨치기 위한 1차 땡깡이었다 이번 선대위 직책 자퇴는 2차 땡깡인데 1차 때만큼의 긴장도 없고 걱정도 없다는 게 이준석으로서는 자멸의 자충수였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다 선대위 일개 단장과 싸우는 것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상임 선대위원장을 그만둬 버리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버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며 이준석 실험의 대실패이다 이준석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이준석은 망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준석에겐 윤석열을 위한 정권교체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과 인기 유지만 눈에 보이는 우물 안의 개구리이다 누가 이준석이가 이래서 사람들은 하버드 나오면 뭐하나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적은 집권 민주당이나 이 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아니다 자기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 윤핵관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고 방주한다고 생각하는 윤석열이 이준석이 생각하는 진짜 적이다 당 대표도 내놓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그에겐 이제 쓰리 스트라이크 당할 기회조차 없어졌다 이준석은 이렇게 자기 무덤을 깊게 파 그 속에 묻히고 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이가 왜 발칵 뒤집어졌는지 이준석이가 왜 망했는지 데일리안 칼럼에서 우리가 느낀 건 딱 무엇이다 이준석은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준석이가 제거되어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주사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절절함을 이 데일리는 칼럼을 통해서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